혜연아 저기 제가 꽤 오랜동안 여러분들 곁에서 대중음악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에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래면 노래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친노였다가 친문으로 갈아타고 문재인 조건의 어용음악가로 활동 중인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 노란 콘서트 와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루로 갈아타야 하나 이은미입니다. 반갑습니다